ixo2 입니다 이거 뭐 다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멀티 인풋이 두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하고 인스트루먼트 되죠 여긴 이제 1번의 개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요쪽에 48평 팬텀파워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구동을 시키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2번에 해당하는게 요거하고 요 하이즈 임풋이죠 그래서 개인 여기서 만져주시면 되구요 여기 모니터 스위치 그리고 이쪽에는 모니터 볼륨 양 헤드폰 볼륨 여기서 따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옆면은 아무것도 없구요 후면부에는 usb 2.0 단자 그리고 전원 usb 공급 단자 라인 아웃은 55 잭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패킹 ixo2 이 외반 이었습니다 방구 서비션을 강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근본의 브랜드 스테인버그에서 출시된 오디오 인터페이스 ix12 패키지 모델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뭐 기대한 것처럼 역시나 무난한 퀄리티 잘 뽑아 줬구요 우리가 이제 그 저가형 얘기할 때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이크랑 급을 좀 맞춰서 사시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알아서 급을 딱 맞춰 넣었을 거 아니에요 급도 잘 맞춰 놓고 오히려 이제 따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좀 고민을 좀 덜 하셔도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좋고 솔직히 얘기하면 20만원대에서 그 끝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 엄청 대단한 조밥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ix 시리즈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이 팟캐스트에서 냉정하게 말해서 그 내용과 그 사람의 그 기량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하는 어떤 진행 능력이라든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음질이 또 중요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대단하게 그 총시자들한테 뭐 뭐 차에서 듣든 저기 뭐 에어팟 끼고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 패키지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오늘은 이거에요 게스트가 한 명씩 꼭 와 게스트가 늘 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채널 중에 이제 역사를 계속 재밌게 해주는 채널 있어요 그분은 어차피 혼자서 말하면 돼요 혼자서 말하고 채팅창 읽으면서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패키지랑 마이크 세트가 있으면 그냥 어차피 나만 이야기하고 글을 읽어주는 것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정기적으로 게스트가 나와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박인우 작곡가님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구수가 이제 두 개는 돼야겠죠 그리고 어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 예전에 작업했을 때 물론 그 4구 정도는 해야 좀 편안하다 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음 어 우리가 노래하고 뭐 악기 뭐 하나 한다 어 근데 이제 그게 뭐 마스터간만 말고 이제 마이크로 받아야 되는데 했을 때는 2구 세팅을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고 세팅이 가장 어 어 어 기본이 되는 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팟캐스트가 사실 뭐 이미 노재민 컨텐츠를 초고음질로 들어서 뭐 합니까? 네오 유형은 진짜 맞는데 그러니까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어느정도 퀄리티 컨트롤만 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어느정도 이제 음질을 따지는 거는 인터페이스를 샀을 때 뭐 말만 할 건 아니잖아요 뭐 악기도 좀 쳐보고 노래 녹음해서 간단하게 데모 작업도 하고 할 때 얼마나 어 이게 그래도 기본을 해줄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할 때 어쿠스틱 기타를 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펙터 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하이지 인풋이나 이런데 뭐 다이나믹 레이지가 조금 낮아도 톤 자체는 이미 이펙터에서 좋은 톤이 나오면 굉장히 좋게 들리거든요 아니 그것도 코드 꺼주면 뭐 맞아요 코드 소리 나지 약간 손실된 코드 소리 나겠지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어쿠스틱 기타를 하는 이유가 어쿠스틱 기타 특히 그 스트럼이나 이런 곳에서 얼마나 이 하이 쪽의 배음을 잘 잡아주느냐 이런게 제일 티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체크를 해봤을 때 뭐 쓸만하다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뭐 마이크와 인터페이스의 이제 조합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제가 요걸로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재미있는 실험이 될 것 같은 게 지난 시간엔 급이 맞는 저가형 번들이었는데 거기서 마이크만 좀 좋은 걸로 올렸을 때 과연 이 마이크가 좋아지는 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를 저희가 지난 시간 레코딩 한 거고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맨날 마이크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면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유의미해지는 거는 예산 100만원일 때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50 인터페이스 50 이 정도로 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오 소리가 이제 같이 서로 시너지를 주면서 좋아진다는 느낌이 나고 마이크 100 인터페이스 100 한 이쯤부터는 이제 프로급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한 퀄리티들이 요새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한 200만원짜리 쓴다 마이크도 이제 100 중반에서 한 200 정도까지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싸게 싸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패키지 번들로 나온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때는 스피커는 아무거나 써도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맞아요 스피커 자체는 스피커에 큰 돈 써봐야 어차피 인터페이스가 별로 안 좋으면 스피커가 재기능을 못합니다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야 근데 인터페이스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되면요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바로 이제 스피커를 한번 살펴볼게요 IXO 22 202,000원이고요 여기에는 번들도 여러분들이 이 모델로도 번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이거였죠 이거 이거 멀티 인포 하나짜리 지금은 멀티 인포 두 개짜리 색깔도 이거 하얀색도 되게 예쁘네요 자 여기는 뭐 어차피 지난 시간에 봤던 약간 쓸데없는 얘기 과장 광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올려놨죠 여기만 한번 메인 피처만 보고 갈게요 24비트 192kHz 해상도에 딥프리 스튜디오 끝 프리앰프 루퍼팩 기능 제공되고요 제로 레이턴시 다이렉트 모니터링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좀 아쉽죠 2.0 USB 지금 2.0이 하이스피드라고 여기다 써놓은 것도 좀 웃겨요 네 USB-C 소켓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공이 되고요 우리가 저게 이제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서 과연 얼마나 많은 단가에 영향을 미치길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듀서도 쓸 수는 있죠 뭐 출장 갈 때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외에 뭐 공연장이라던 걸 갔을 때 음 음질 필요 없고 진짜 빨리 모니터하고 체크해야 되는 용도로 뭐 어디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뭐 그런 걸로 쓸 수 있겠지만 자기 위주로 쓴다라고 볼 순 없죠 자기 위주로 메인 작업에는 안 쓰죠 그렇죠 프로듀서는 좀 빼야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뮤지션 아티스트도 이제 뭐 좀 그 뭐랄까 이제 파릇파릇 자라나는 색상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중학생 중학생 뭐 팟캐스터 스트리머가 바로 찐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게이머도 마찬가지죠 게이머도 괜찮죠 컨텐츠 크리에이터 뭐 괜찮습니다 라이브 플레이어 드러머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좋습니다 한 이 정도 포함 소프트웨어 AI, LE 음 그리고 여기에 이런 소프트웨어들 제공이 됩니다 구성품 음 구성품은 뭐 이제 지난 시간처럼 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다가 설명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시리얼 음 스펙 살펴보시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요런 커넥션의 구수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운드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상품설명에도 저는 사실 정확하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 게이머 음 어 그 팟캐스터 음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나 혼자 말하고 그냥 음 내가 주는 정보 전달 잘 되고 음 게임하면서 리액션 잘하고 말 웃기게 하고 음 채팅창 읽으면서 혼자 재밌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컨텐츠를 담아내는 역할만 잘 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하다 음 근데 뭐 나머지는 저희도 약간 음 약간 요런건 좀 있어요 맞아요 냉정하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진짜 팟캐스트 정말 나는 뭐 노래도 할 줄 모르고 이것도 할 줄 몰라 기타도 칠 줄 몰라 이런 거 뭐 약간 배음이 많고 이런 필요 없어 나는 내 컨텐츠 꿀잼이야 3만원짜리 usb 마이크 하나 사셔도 음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나의 니즈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비에 쓸데없이 돈 안 써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돈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 그 3만원짜리로 라이브를 방송을 할 수 있나요? 네 돼요 됩니다 아 되는 게 있어요? 네 라이브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필요없는 그냥 컴퓨터에다 usb를 꽂고 아아아 요새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음질은 개판이에요 아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유튜버들 가호가 있지 그거는 좀 안 써요 보통 그래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있어야 좀 느낌이 있지 근데 그게 모양새도 그럴싸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? 제가 그 몇 개를 이제 또 봤는데 어 이 정도면 왜 이거 써도 되겠는데? 아 그래요? 싶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약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과소비를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22를 통해서 녹음과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비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